자 그럼 미리 받아둔 고민사연 만나보죠. 문자사연 5992번님의 사연각색 해봤습니다. 음악 제사연 올해가 국가건강검진으로 자궁경부암검사하는 해인데 꼭 해야겠지? 니 뭐라카노 진짜. 당연히 가야지.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잖아. 그럼 니가 공짜로 하면 양념도 맛있거든. 아 개뿔도 모르면서. 오빠는 산부인과 가는 게 쉬운 줄 알아. 니는 그때 피부 요만큼 나가지고 그래서 쩌르르 병원가가지고 하면서 산부인과는 왜 이런데. 아 그 의자 앉는 게 무섭단 말이야.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여자의사 있는 곳으로 찾아봐야겠다. 야 니 여자 남자 구분하면 안 된다. 여자 남자의사 뭐 어떤데. 의사가 남자의사 따지는 줄 알아. 그냥 성별 상관없이 환자들만 다 보는 거지. 어머 누가 들으면 의사인 줄. 나 의사인지 몰랐어. 나 의사 맞잖아. 내가 사람들이랑 의사소통 엄청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별명이 홍의사야 홍의사. 아 내가 진짜 이거 보고 시집을 가서 내가. 아 근데 산부인과 갈 때마다 이거저거 걸리는 게 많아서 자꾸 꺼려지는데 나만 그럴까? Y공주 편견을 바로 잡아줘. 열렬히 5992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챙겨드리고요. 지난주에는요. 비뇨의학과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알아봤는데 이번주에는요. 고면 사연을 토대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오해와 편견.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이제 뭐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여성분들 그 산부인과 가기 힘들고 힘들어 하잖아요. 산부인과 이제 그 벽이 되게 높다. 두 분의 생각은 뭐 어떠십니까? 이게 산부인과는 정기검진을 가다 보니까 내가 막 아프지 않아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병원은 다 환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느 과를 가도 그 환부를 보여주는 자세가 그닥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안 아파도 가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뭐 이비인과에서 비경으로 콧구멍 벌리는 것도 좀 굴욕적이고 굴욕으로 치며. 그리고 항문외과 가면은 항문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입도 막 크게 벌려야 되고. 유방외과 가면은 가슴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 따지면은 다 부끄러운 건데. 네. 멀쩡한 상태에서 그 의자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부감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좀 어떻게. 방법이 없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예 없나. 그런데 성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토벌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기를 본다는 자체는 그런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막 쉽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이전에 보면 막 정신과에 보면 정신과는 이미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정신건강학과 이름도 바뀌면서 또 훌륭한 선생님도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약간 불면책만 있어도 정신건강학과 가서 약도 받고 조금만 좀 짜증나는 일에서도 가서 약 처방하고 진짜로 이렇게 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뇨학과도 마찬가지고 사무원과도 또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막 성기를 미화하는 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가서 진료를 받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문턱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부가 아니라 환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인식의 차이잖아요. 눈은 우리가 보이는 곳이니까 안과 가는 거는 그냥 편한데. 성기는 옷을 두 번이나 벗어야 되잖아요. 바지도 벗고 속옷도 벗고 그러니까 뭔가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환부일 뿐 치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지원 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안과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치과도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입 좀 벌리세요. 친한 의사 선생님은 괜찮은데 처음 가는데 약간 좀 수줍어요. 좀 더 더 더 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부는 다 그냥 의사한테만 보여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 말고 우리가 살면서 어렸을 때 뭐 사랑니 뭐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남한테 의사 선생님 말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갑자기 든 게 맞아요. 왁싱샵은 편하게 또 가잖아요. 그렇죠. 왁싱샵. 요즘 왁싱샵도 많이 가면서. 네. 왁싱샵은 왜 굴욕적이다.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미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차. 그런데 저도 왁싱을 하면 좋겠다고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왁싱은 좋을 것 같아서 나도 한번 받아볼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자세라는 여러 가지 보니까. 거부감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닌데.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사부인과에서 검진하든. 그런 자세 보면. 차라리 왁싱이 더. 네. 맞아요. 구륙적이 더 많거든요. 개구리 다리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무릎을. 네. 다리를 벌리고. 네. 발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침대에서. 약간 얘기를. 이런 식으로. 네. 침대에서. 그렇게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있고. 네. 그 부위를 샅샅이 보거든요. 네. 차라리 사부인과는 질경을 넣어서 질 안을 보지. 밖의 모양을 열심히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왁싱샵에서는 외음부를 샅샅이 보고 항문까지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약간 기저귀 닦듯이 아기들. 그런 자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엎드려서 엉덩이 내밀기도 해요. 네. 항문 쪽 왁싱할 때. 근데 이거는 또 사람들이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뻐지려고 가는 거는 부끄럽지 않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건 부끄럽고. 아 맞아 맞아. 지금 여기에서 그게 뭐라고 할까. 전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검사하고 그쪽은 미용적인 효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왁싱샵은 그냥 내가 털을 없애고 있고 이런 차이만 하기 때문에 들켜도 부끄러운 건 아닌데 옛날처럼 우리가 말했듯이 산부인과나 비뇨학과에 갔을 때 혹시나 성병이라든가 성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혹시 원차는 임신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으라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게 알려지면 되게 두렵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약간 조금 거부감 있지 않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예전에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데서 이렇게 스토리라인 전개하느라고 세게. 네. 좋은 게 있죠. 맞아요. 아니 그럼 저 과추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 딴 게 아니고 산부인과처럼 뭐 남자들도 뭐 그런 의자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리소토미 테이블에 일리소토미라는 자세를 하는데 우리 내시경을 하는 수술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네. 어쩔 수가 없지. 그래 아니면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들어갈 때 넣어보겠지만 힘들어서 못해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그 의학과 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고대 안암병원에 이제 뭐 10년도 이제 검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쓱 들어가서 가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약간 처음에 이렇게 약간 움찔해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뇨학과도 내시경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뭐 나 구리오라 의자라 말은 안 쓰거든요. 어쨌든 그런 테이블이 올라와서 다리를 벌리고 그게 이제 성기 쪽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진찰 때. 아니 그나저나 그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은 그 뭐 성관계 그 여부를 이제 묻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성경험이 없으면 질 안이나 자궁경부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성경험이 있으면은 그 안쪽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험 여부를 묻는 거고. 이게 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뿐이고요. 성경험이 없으면은 작은 질경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면봉이나 브러쉬만 안에 넣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도 이렇지만 우리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마지막 생리하고 성관계 꼭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막 임신돼 있는데 막 CT 찍고 뭐 엑스레 찍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명살 잡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또 아쉬운 거는 정확하게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말은 여고생들이라든가 좀 젊은 여덟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생리라든가 성관계 물어보면 당연히 절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엄마 아빠 없을 때 아니면 보호자 없을 때 따라와서 물어보면 다 말아줘요. 이렇게 3일 전에요 하면서 일주일 전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체크가 돼야지 또 선생님들이 정확히 또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어야 하는 거죠. 굉장히 진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산부인과는 열린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지 않아 보이지 않는 지금도 이제 선이 있으니까. 네. 왁싱샵에서 다리 벌리듯이 산부인과에서도 편하게 벌려라. 마음도 열고 다리도 열어라. 이런 방송도 많고 김지연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방송해서 산부인과 자꾸 산부인과 나오면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비뇨학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비뇨학과는 저만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산부인과는 많이 나오시고요. 비뇨학과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방송국 열려있습니다. 저는. 농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 떠들면 자꾸 듣다 보면 이전에는 진짜로 제 첫 방송 TV에서 나올 때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같이 보기 좀 민망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형으로 하니까 주변에 말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같이 또 보고 뭐 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이랑 지금이랑 오히려 보면 뭐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 낮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이전에는 그런 선입계도 있는 거잖아요. 비뇨학과 하는 거 막 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1년이 약간 좀 안 됐지만 그런 시점에서는 보면 뭐 까초형이네. 아 까초까초 그리네.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듣잖아요. 그런 게 뭐 컬티슈도 그렇고 다른 데서 보면 확실히 온도 차이가 이제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년쯤 되고 내후년 되고 하면 뭐 일부러 쓸데없이 올 건 아니지만 아 나 비뇨학과가 나 산부인과가 이런 게 아마 조금 더 흔해지진 않겠나. 완전히 편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서서히 스며들겠죠. 그래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지금도 뭐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뭐 우리가 어디 그 선생님한테 진료보러 갈 때도 야 거기 여자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이야. 이런 것들 많이 따졌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굳이 아 잘 본다 그러면 어 글로 가야지. 아 그럼요. 이런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심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의사 개업했던 선생님들한테 막 불특정 선생님이 매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때문에 그래도 검사받으러 흔하게도 오고 자기 뭐 체크하려고 안 아픈데도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니까 이제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기묘종보제학과. 네. 산부인과하고 비뇨의학과는 열려있는 곳이다. 열려있다. 네. 지퍼는 다 채 있지만 마음은 열려있는 데입니다. 아 이야 다 열려있어요. 네네네. 열었나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꽈추항자 내주실 거죠. 네. 자 OX 퀴즈로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산부인과에 방문 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동행해야 하면 O. 혼자도 갈 수 있으면 X. 오. 야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 이거는 아마 나 혼자 가도 되나. 틀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비뇨학과에 내가 이런 이런 데 가는데 혹시 보호자 없이 혼자 가도 가능하냐 하길래 이걸 왜 물어보고 있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갔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베이비라고 예전으로 점프 타면은 아니 내가 지금 저기 응급실을 가야 돼. 그럼 뭐 나이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마치 산부인과니까 성인들만 가서 성스러운 곳이 이런 게 또 성인계는 깔려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힌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이런 말 들어가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확률이 많이 떨어져. 맞아요. 이게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수능 칠 때도 국어 칠 때 반드시 확실히 들어가면 일단 빼고 시작하면 돼. 웬만한. 모르겠어요. 많이 모르겠어요. 반드시 때문에 더 헷갈려 했으니까. 저걸 뺐었으면. 특히 수능은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이만큼 투입 잡히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반드시 확실히 극단적인 표현을 안 넣어. 한 개나 찰떡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안 넣어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호 짧은 거 50호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일부 마무리. 노래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노래는 안 들어도 뭐라는 거예요. 혀갖고 있어 갑자기. 딴 게 아니고 라디오라고 해서 꼭 일부 마무리를 음악으로 마무리 안 해도 된다. 저번 주에 달링이가 노래 나왔잖아요. 저번 주에. 약간 좀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 말거리가 떨어졌나. 노래가 나와서. 진짜 간만에 노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빈정상해가지고. 이번 주에 노력하셨구나. 우리 말 그대로 떨어졌는지. 노래 없어야 됩니다 지금.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추왕자 Y검주. 뜨거운 지상렬 화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3877님. 산부인과에서 진료보기 전에 성관계 경험을 물어보는 것처럼 비뇨과과에 가면 필수로 묻는 질문이 있나요? 일주일에 자기 위로는 몇 번 하는지. 이런 건 묻는 건 아니죠? 문명이 맞지도 않잖아요. 방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관계 여부는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과추에 앞에 봉인부터 했습니까? 너무 자유하면 봉인 뜯어집니까? 자유 물어본 경우론 내가 단 한 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과추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을 좀 달아본 것 같아요. 실제로 자유 몇 번 하냐 물어보면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고. 그런 건 있죠. 성관계를 안 할 때 혹시 자유는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순 있지만 일주일에 성관계 몇 번 해요? 그럼 못 물어줘 당연히. 그러면 과추형 이야기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사랑 숙제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알고. 그런데 그러면 사랑 숙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턱받이를 해야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턱받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식은 없겠죠. 없죠. 없는데. 처음에 원래 발기부전으로 와도 이게 되고 안 되고 물어보듯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성관계 숙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마실 때 숙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럴 때 고민을 하는 게 혼자서 자습을 하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잘못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배기로 주기로 해야 되냐 하는데 모든 건 성관계든 자기 위로도 마찬가지인 게 아내면 똥대요. 솔직하게. 원래 정액 같은 경우는 정자 같은 경우는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똥된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냥 아내면 똥된단 말이잖아요. 아내면 똥된단 말이잖아요. 아니 아까는 기절했었고 이제 기절 다음에 사망도 아니고 그냥 똥됐다고. 그래서 원래 가장 이렇게 뭐 죽이라고 있지는 않는데 가장 적절한 좋은 정자의 질을 위해서는 원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지. 그 때 주기로 나오는 정자들이 그래도 꿈과 희망도 있잖아요. 너무 안 나가면 애들 막 삐치잖아. 일주일마다 선배들이 먼저 나가거든. 야 그럼 자기네도 미리 몸풀고 있는단 말이야. 푸샵하고. 그러니까 졸업을 안 하니까 저 복학생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매점에 모여가지고 담백만 피우고 있는 거야 애들이. 질이 나빠지겠네요. 그래서 5일에서 7일 사이에는 한 번씩 뽑아주는 게 그래도. 정자 질은 좋다고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앞에서 내드린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OX 퀴즈로 드렸습니다. 미성년자는 산부인과에 방문 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동행해야 하면 O. 혼자도 갈 수 있으면 X. 자 정답이 뭡니까 과중환경?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자 정답 좀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생각. 선물 받을 분들은요. 선고표 꼭꼭 확인하길.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가 불편하면은. 여기서도 정답이 나왔지만 이제 어디든지 그냥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갈 수 있는데. 말씀하세요. 아니 병원이 19군 15세 출입금지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과든 당연히 다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성인이 소아청소녀과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당연히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왔을 때 어떤 비보험 성형수술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 데리고 당연히 안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17살짜리인데 와가지고 자기 정관수술을 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럼 부모님 데려와도 안 해주는 거지만 돌려보낸다든가. 그런 것처럼 쌍꺼풀 수술 이런 거 성액 같은 경우에 14살짜리 와가지고 자기 돈 모아가지고 막 수술한다. 나 코 세워줘요. 부모님 데리고 와가지고 이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우는 부모님하고 오면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잠깐만 이게 갑자기 다른 생각인데 너무 어린 애가 와가지고 미용실 가서 나 머리 확 날리고 탈색해달라 그래. 어린 애가 한 7살짜리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탈색했다가 엄마 아빠 와가지고 누가 탈색했냐고 난리 날 수 있잖아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무슨 어떠한 상황인 거지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생각이나 책임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모님을 컨택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7살짜리가 탈색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요즘 7살짜리 탈색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 혼자 와가지고. 혼자는 아니죠. 그러면 진짜 부모님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딱 이렇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안 되죠. 보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일단은 스탑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자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환기합시다. 자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주환경. 네 9749인 남편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부부관계를 하려는 성욕이 아예 없어졌어요. 안 그래도 세지도 않았는데 한숨이 푹푹납니다. 자 공황장애 약이랑 성욕 관계가 있나요. 저번 주에도 한번 또 정신과 약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정신분증 여러 가지 약도 많은데 약이라는 게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성욕도 떨어뜨리고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계열을 바꾼다든가 다른 방법을 좀 써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원래 처방했던 병원 가셔가지고 상의를 받아보세요 한번. 그래가지고 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게 비뇨약과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을 드시지 마세요. 말을 못해. 왜.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약을 안 먹고 혹시 이분이 잘못돼 버리면 나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소재 때문이라도 저희들은 당연히 말을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정신과에서 해결하고. 다른 또 기질적인 비뇨약과 문제면 와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아니면 그냥 정신과 약을 바꾸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네. 김지원 원장. 네. 박땡땡님. 임신 준비 중인 세대기인데요. 남편이 비뇨의학과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돌아다니는 애들도 적고 뭉쳐서 죽은 애들도 있고 게다가 염증세포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병검사에서는 인류두종 바이러스 45번이 떴어요. 이게 자궁경부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아기한테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임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성병이 있으면 정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액검사 결과도 안 좋게 나온 걸까요? 아이고. 이 정액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치가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 미친 경우에는 약간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정상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나온 게 임신이 된 사람의 하위 5%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된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자가 이런 상태이면 인공수정이나 그런 걸 하게 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뇨약과보다는 난임병원에서 임신과 관련된 상담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인류두종 바이러스는 정자의 상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다른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관련이 있지만 HPV는 성기사막이 아니면 암 말고는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편분의 요고랑 정자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5번은 위험한 번호가 아니어서 지금 박땡땡님도 굳이 뭐 꼭 백신을 맞고 임신을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 번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난임병원 가셔서 임신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을지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집안에 자식이 이렇게 잘생긴 것도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맞아요. 손이 되게 귀한 집안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꽈추형 문자 왔습니다. 박땡님도 컬트쇼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군대 때 얼음을 입수하고 나온 군인이 음랑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추우면 음랑이 작아지나요? 그럼 없어진 음랑은 어디서 찾나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제가 했던 사연 중에 하나 그건데 잠깐만요. 이게 뭐 두더지예요? 이게 잠복관이 약간 있는 거죠,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날씨 추우면 근육이 수축하니까 가뜩이나 위로 말려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고안은 음랑이 아니고 음랑은 고안을 싸고 있는 주머니를 음랑이라. 그렇죠. 고안이 쏙 딸려 올라간 건데 그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추워서 없어서 막 찾다가 또 따뜻한 데 있다 보니까 뭐 병장님 제 고안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던 사연인데 이거 흑채 많이 뿌렸네. 어쨌든 간에 누구나 들락날락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해보잖아요. 찬물에 들어가면 탱탱볼처럼 돼 있다가 그 다음에 따뜻한 물 되면 이렇게 막 소 거시기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약간.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그때 이 사연이 맞다고 치면 이거는 약간 교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잠복관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때 완전히 서유부 박혀있는 거 말고 왔다 갔다 거리는 고안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그 서유부는 이제 탈장 얘기하시는 거고. 탈장인데 탈장 통로가 완전히 안 닫히면 그걸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되었을 때도 혹시나 내 고안은 위치가 약간 달라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집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를 땡겨가지고 밑에 딱 놔둬놔봐요. 이렇게 손으로. 탁 놔봤을 때 다시 평화 올라가면 그냥 빨리 병원 가서 고정시키고 놔뒀는데 그래 좀 밑에서 머물러 있어. 그러면 급한 건 아니고 이렇게 판을 하시면 돼요. 어른들 중에서. 평화하고 또 올라가나요? 그게 이제 있는데 그런 애들은 빨리 올라가가지고 빨리 이렇게 밑에 고정시켜주자. 아니면 자꾸 고안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불편하겠구나. 불편도 하고 고안의 기능 떨어지니까 약간 임신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김지원 원장 문자 왔습니다. 이 땡땡님. 제가 원래 생리통이 없었는데 아이 둘을 출산하고 생리통이 생겨서 고생 중이에요. 가끔 저처럼 출산 후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보통은 있다가 없어진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한데 하고 나면 호르몬이 한 번 다시 리셋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국 내막증이라고 해서 내막 조직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후에 자국 내막증이 막 그 제왕절개 흉터에 생긴다던가 복각내에 생긴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냥 병원 가셔서 마찬가지 다 병원인데 이 생리통의 원인을 확인을 하고 맞는 진통제를 드시면 돼요. 진통제. 네. 그래서 생리통이 있는데 진통제를 안 드시는 분들이 은근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덜 아프다. 생리통으로 정말 아프신 분들은 진통제를 안 먹고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생리통은 진통제로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통제를 드셔라. 김재원 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스물스물 오기 전에 자기가 그 조짐을 알잖아요. 그게 먹는 거를 알면서도 막상 닥치고 난 다음에 먹는 양반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참 답답합니다. 자, 과초형 문자 좀 가죠. 네, 알겠습니다. 2675님. 얼마 전에 정자검사를 했는데 다른 수치는 괜찮은데 운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너무 걱정됩니다.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고. 정자 운동성에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도 많지만 아연 같은 경우가 많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아연 많이 든 음식 찾아보면 굴도 있고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니면 영양제에서도 아연 많이 든 거 꼭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엽산 같은 것도 드시면 좋고 그리고 아르기닌 같은 경우도 정자 운동성 많이 높인다고 보고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기닌 같은 거 많이 든 거 평소에 삼겹살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면 돼지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로 얘기하면. 요즘엔 진짜 좋은 게 진짜 많이 있네. 많이 있는데 잘 모르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미 많이 먹고 있는데 강가왔던 음식들도 많고 그래요. 아, 오히려 또 많이 먹고 있는데 충분한데. 저는 그런 생각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굴, 돼지고기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정자 운동성이 좀 약해요 말하면 제가 봤을 땐 그걸 안 먹었으면 아예 더 바닥에 있을 텐데 그걸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나마 검사했을 때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말할 정도로 그런 거 도움이 되는 음식이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당연히. 운동하면 항상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거 때문에 되게 많이 과연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과추가 어느 정도의 센티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뭐 그 찬양, 남자는 뭐 인터넷에 보면 몇 센티 몇 센티 몇 센티 몇 센티 있는데 그런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그런 논문이라든가 자료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인 거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만 명을 가까이 과추를 봤잖아요, 솔직히 보면. 그러면 와, 이런 과추면 이게 부부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과춘데도 정말 잘 사고 있는 커플도, 애도 있고 노프라블럼?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말해도 이전에 교과서에서, 아, 교과서가 아니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정도 센티가 임신하기도 위험한 센티고 막 하는데 그런 건 다 떠돌아다니는 낭선인 거고 그냥 그 의미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9cm까지 돼야지 무조건 임신이 되고 아니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9.1cm는 박수치고 있고 8.9cm는 집에서 울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진짜.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랑 숙제에서는 서로 간의 교감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지 네, 아무리 돈 많고 뭐 그런 게 좋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하고 안 맞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게. 김지원 원장님도 반쪽 입장에서 네, 그 삽입만 되면 임신은 가능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삽입이란, 삽입이라는 것도 공식 용어의 삽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낯설한데 우리도 50, 60인데 그러니까 삽입이라는 말을 다른 걸 바꾸자 하면 억지로 뭐, 뭐, 뭐랄까요? 너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끼, 끼움? 뭐, 드리댐. 끼움. 끼움 하면 또 이상해, 끼움. 끼움. 차라리 그냥 있는 용어 원래 그냥 공식 용어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 삽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자,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는데 10cm입니다. 아메리카노. 과추왕자, Y공주,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좀 저희가 또 살펴봐야죠. 1928님, 자궁 적출한 지 8개월 지났어요. 수술 이후 없었던 증상이 생겼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심장 소리도 쿵쿵 들려요. 그리고 저는 분명 어지러운데 피검사를 하면 빈혈은 아닌 걸로 나와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자궁 적출 때문에 이 증상이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8개월이 지났으니까 수술의 후유증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다른 컨디션 악화로 생겼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이분의 나이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요. 약간 이런 심장 증상이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갑상선 호르몬 같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빈혈의 증상이 어지러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빈혈 환자들은 어지럽지 않아요. 빈혈은 해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걸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갑작이 생기는 빈혈, 급성 빈혈은 어지러워요. 갑자기 피가 막 흘러나와서 해모글로빈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어지럽지만 만성빈혈 환자들은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어지럽지는 않고요. 보통 어지러운 거는 이비인후과나 혹은 머리 쪽의 원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드라마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는 게 저 빈혈 환자이기 때문에 어지러워야 하면 빈혈 환자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곤란이거든요. 우리 빈혈이라면 해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숨이 찬 증상이 많은 거지. 이렇게 아 나 어지러워하는 거는 빈혈하고 한 게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볼륨이 적어졌다. 그러면 빈혈이 아니고 어지러워할 수 있지만 만성빈혈은 어지러운 게 전혀 없죠. 호흡곤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약간 호흡이 계속 곤란해 여자분이야. 너무 숨차해. 그러면 제 지인한테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길래 너 병원 가서 피검사 해봐라. 아마 피 수치 되게 낮을 거야 했는데 실제로 6인가 5밖에 안 나왔어. 상당히 낮은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알고 있었네. 방송에서 보면 약간 써먹는다든가 그냥 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 약간 잘못된 의사들 봤을 땐 잘못된 근데 심지어는 근데 일반 의사들도 약간 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주 일부분에서 있는데 그런 분들도 빈혈이면 어지럽습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거 되죠. 뭐 저 빈혈이면 저 고기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빈혈이라고 급성빈혈 말고 만성빈혈은 안 어지러워요. 예전 생각나네. 우리 또 뭐 꽈추형이 뭐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어지러운 거 같아요. 그러면 선지 많이 먹으라고. 약간 플라시마 효과도 있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먹고 머리가 그렇다면 머리에 같은 종류 요리해 먹고 소골소골 그러고 그러고 뭐 물개 해구신인가 왜 먹어. 이것도 뭐야. 그런 게 있어요. 물개 꽈추 해구신이야 말이잖아요. 예전에 마저도 한참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죠. 꽈추형 문자 왔습니다. 네 박땡땡님 야한 동영상을 통해서는 가능한데 부부관계를 할 때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지루증이겠죠. 지루증 치료는 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로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수술은 불가능하고 당연히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몇 개 있는데 교과서에서도 이걸 정독을 몇 번 했어요. 이런 문의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정말 치료는 이만큼 있고 앞에 쓸데없는 말만 이만큼 있어. 왜 이게 아주 애매하기도 하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약물이 몇 개 있는데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도파민 그런 부분에 가지고 몇 가지 약이 있는데 유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 너무 과도한 야동 영상에 접해지면 자기 역치가 이만큼 돼야지 흥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숙제에서는 그런 걸 못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생각이 많이 갔구나. 막 때리고 막 들고 막 던지고 여러 가지 영상에 봤던 게 머리에 있는데 실제에서는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부부관계에서는 여자친구에서는 안 된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 야동 좀 보지 마세요. 보지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넘어서는 거 일상생활에 넘어서는 거는 보지 마세요. 진짜로 그럼 과추용은 뭐까지 보신 거예요? 장르를? 우주예요? 뭐예요? 저는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딱 그런 거만 보지 저는 다른 걸 안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장르까지 봤어요? 저가요? 안도로메다까지 아니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그냥 진짜로 저는 소재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 아 저는 한 30분 정도가 지루의 조루의 기준 같아요. 저는 한 뭐 이런 걸 하도 많이 물어보길래 그리고 뭐 제 친구는 한 3시간 하는데요? 이런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도 안 된 얘기 몇 개 영상을 제가 찾아보고 그 아까 말했던 삽입이잖아요. 그 기움 그 시간부터 뺨 거기까지 제가 시간을 다 통결해봤어요. 더샘 뺄샘으로 했는데 그 평균을 해보니까 한 수 시간 10분 정도 10분 정도 그게 그 선수들이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본 적은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진실입니다. 자 김지원 원장 문자 좀 벌써 이제 광고 태워야 돼요. 광고입니까 광고가 끼워졌나요 여기 또 갑자기 아니니까 시원하게 오늘 두 글자네 광고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듣고 오면 제정렬 화요일 코너 과추왕자 와의 공주 벌써 피니치할 시간입니다. 아우 벌써 뺨 시간입니까 뺨 시간 뺄 시간이구나 우리가 빠질 시간 빠질 시간 밀물 썰물 아 밀물 썰물 모두 괜찮다 밀물 썰물 사랑은 밀물 썰물입니다. 아까 시적인데요 아까 노래 가사처럼 오 야 신기하네요 네네 그러면 저기 과추왕한테 물어볼 때 남자는 밀물입니까 썰물입니까 밀물일 게 좋죠 밀물일 때가 좋죠 밀물의 그 부품기대감과 그런 꿈을 안고 들어왔다가 썰물일 때는 잘하면 이게 승자처럼 가지만 여럿이 만족을 못했을 때는 또 이렇게 쓸쓸히 아 그때그때 조항이 차장할 때 그 느낌이 씁쓸해지는 거죠 차가운 너의 이들의 머리 임지훈 형 사랑의 썰물 이게 다 이유가 있었네 사랑이 밀물은 없죠 썰물 밖에 없죠 역시 빠지는 건 안용같아 빨리 빠지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썰물 하죠 우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뜨거운 문지상렬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문지상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질문 남겨주십시오 선물도 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세히 호요일 게시판에 분들께 진심으로